1, 2, 1, 4 이 끄라조시 으 으 으 아 이거 무슨 전장uff 단락나도 아 아 1 이 무사또 에서 또 아이고 좀 보이솔가 아치 무슨 아이아이 아니 아니 아침 이란 보나 편지를 딱 나던 지금 사람이 어서 어설했다 이거라 아 이거 이거 줘 보세요. 뭐라 이거. 투 창보 형님 경보야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 올라가요. 나중에 비행기 내리면 연락할게요. 그럼 뿅. 뭐라 이거. 아이고 나 다 밥을 못하고 똥 살려나. 아이고 진짜 작사 늘은지 그냥 맨날 툭하면 울고 툭하면 울고. 아니 여신 못 산다 말이야. 아 진짜. 아 누가 못 살 말입고 하게. 야 밥은 누게 가야 먹이고. 그럼 빨래는 누게 가야. 그럼 너가 낼 거냐. 걔는 현배 형 가분한 슬픈 게 아니고. 이제 부름 씨 할 사람 어서 저분한 그것 때문에 울릅이 꽉. 아니 사람이 의족해 살다 보면 부름 씨도 할 수 있는 거고. 어. 경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전화라도 해보고 해라. 넌 진짜. 아이고 참 그냥. 형님 형님 할 땐 언제고 진짜. 아이고 참 그냥. 형님 형님 할 땐 언제고 진짜. 아휴 우리 현배 오라버니가 식물 가꾸는 건 참 잘하셨는데. 안 계신 동안 나라도 잘 해놔야지. 응?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검의 김만시 검사라고 합니다. 지금 박은주 씨 성함으로요.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드렸는데. 박은주 씨 되시죠? 네. 제가 박은주인데요. 근데 전 대포통장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박은주 씨 개인정보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업체들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녀석들이 계좌까지 손을 댄 것 같아요. 범죄에 연료된 계좌 조사 중이니 박은주 씨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거 아무래도 수상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내가 이거 확인해 봐야지. 아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근데 방금 그 어디 뭐 누구시라고 하셨죠? 아 그러니깐요. 서울지검의 김만식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저희 삼촌이 서울지검장님 되시거든요. 저희 삼촌한테 김만식 검사님이라는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면 이거 사기죄로 신고해도 돼. 여보세요. 아 진짜. 아 날도 더운데 이런 걸로 사기를 치네. 아 요새 그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더니. 아니 우리 동네 삼촌들한테 이거 단단히 말씀드려야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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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도 꺼져있어 다 지금 꺼지. 안 받는다고? 아 그럼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늘 놀아가는 중이겠지. 내리면 전화한다 그게. 그지? 어. 거기 뭐 내릴 때 되시니. 그래도 야이 내리면 바로 전화. 카톡. 현명이가 벌써 내리신가. 경보야 나 지금 급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만료돼서 나 대신 계좌이체 좀 해줄 수 있을까. 믿기라. 일단 200만 원 보내주기로 했는데 가능할까. 200만 원씩이나. 돈 보내주려는가. 네. 계좌이체 대신 해주려는 신게. 아니 가위가 무슨 돈이 필요해. 그냥. 그럼 이제 못쓰게 전화. 이제 켰실테지. 금방. 전화 잘 해봐. 전화. 마. 전화로. 와라 와라게. 어. 전화 꺼져있어. 아 이거 꺼져있어. 이건 어떤 거 하신고. 야 이거 혹시 저. 요즘 유행하는 저. 보이스피싱이 해놓은 거 그거 아닌가.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현배형 이름으로 하신디. 아니 요즘. 시대가 좋아노나. 노미껄로라도 막 보낸 데는 하더라고. 이거 진짜 현배형 안담따아예. 야 이거 어준거랑 하다. 어키나. 경험은이. 네. 너 나이. 아들이신거 추르코여거네. 한 번 문자를 보내봐. 아. 현배형님이. 어. 우리집에 애기가 오신걸. 어깨. 어깨. 시훈이니까게. 아따 이형님 똑똑하다. 아니 아니. 그거 다 경험이니까. 아니. 200만원 마심. 나. 통장에. 딱. 200만원 있긴 한데. 우리 아들.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 쾌분한. 어떤 헛고에. 됐어. 자. 기다려봐예. 자 이제. 이제 일검 씹어라. 어어. 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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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검. 오. 왔다 왔다. 왔다잉. 뭐래. 급하게 필요한거라. 내일까지 다시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조카 장난감은. 내가 그냥 사줄게. 야 이거 오라. 야 딱 걸려 딱 걸려. 아이씨. 아이고. 이탄동이네.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나라심 확인하는게 아까 얘. 아이고 형 걱정하지 마세요. 확 보내주시면. 아니 너는. 숨진 애인에 바로 보낼테지. 어우 고마워. 이거 어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까니까. 이거 신고해야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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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신고해야될거다. 야. 근데. 야 200만원 나득 되게 살았죠잉. 아이고. 또 이 형 공추세공추. 알았으다. 야 기업 꼭 하라잉. 알았으다게. 예. 아니 형 고맙소다잉. 어어. 가라잉. 야. 200만원 나때문에잉. 알았으다.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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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 전하냐. 아이구 집사. 어 여보 어 현장아 어 어 잘 있어 어 나야 걱정 말하게 나가 무사 전화해 무사 전화해 뭐 전세금 올려주려 했다고 얼마나 삼천만 원 자라 아 갑자기 또 언제까지 삼사일내로 아 으 으 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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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이사하고 거기 가면 이 또 돈 들고 그 신경 써 안되면 나가 그냥 이 맨드랑 보내줘쿠라 이 걱정하지 마심 걱정하지 마심 어 어 이거 전세금을 삼천 아 아 통장 봐야 되켜 통장 아 아 아 도미 크잖아 이신건가 1,800 뺏긴 어쩌나 이거 보면 3,000만 들지 않으면 1,200이 부족한데 언젠가 대출로 알아봐서 되겠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난번 대출 금액이 최대 금액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이 안 된다면 선현명신데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놓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소감수다 저축은행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좋은 대출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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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끊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좋은 대출 상품이 있다고 마시? 네 맞습니다 고객님 코로나로 요즘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대출 사업이에요 저금리로 아주 저렴하게 돈을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수고함수다 저축은행마시? 네 어디로 가면 될 것과? 고객님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앱을 깔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 무슨 앱을 깔아마시? 아 네 멍석은 꼬라봐도 그 앱에 넣은 건 꼴 줄 모르는데 그거는 아 요즘 앱 가는 것도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금방 쉽게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럼 그 앱을 어디로 꼬는 데는 말이 꽝 지금 전화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있으시죠?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마시 아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예예 저 부탁햄수다 예 아 네네 저 꼭 예 전화번호 저 잊어보지 마라 예 꼭 예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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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줘 아 씨 전화가 와사들건디 오빠 일단 대출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앱을 깔 줄 모르는 거 같은데? 몇 살이길래? 나이 많아 없이? 대충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되는 거 같아 답 나왔다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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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많으면 잘 속을 거란 말이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사기를 치면 되지 오케이 그럼 내가 연락을 해서 싹 다 내가 긁어봐 그렇지 그렇지 아 왜 전화 안 오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앱 깔아야될건디 현배만 있으시면 이 애군이 바로 깔아야될건디 아 현배가 어신한데 또 아쉽네 이거 전화 왔죠?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대출 신청서를 저희가 대신 써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요 혹시 주민등록번호랑 집주소랑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신용등급 같은 것들을 조회해서 대출 가능 여부도 알려드릴게요 아 저 나애 저 소감수다 저축은행에 계좌 만든게 어신디 경희도 저 괜찮을 건가마씨 아 네 물론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일단 신용등급 알아보는 거니까요 네 주민등록번호부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 네네 그리고 통화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문자 갈 거예요 네 네네 네 3671 네 잠시만요 네네네네 아 혹시 고객님 대출 지금 있으세요? 아 예예 혹시 저 그것 때문에 안될 것과 아 따로 방법이 있긴 해요 혹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재 사용중인 대출을 중도 상환해서 먼저 갚고 그리고 그것보다 5%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5%나 낮은 금리가 있다고 하시? 그게 가능해요 마씨? 아 물론이죠 고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저번에 정부에서 나눠드린 긴급제연한 지원금도 받으셨죠 그거랑 같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금리인하대출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서민들 힘들지 말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대출 받으신 금액이 어느 정도? 아 저 2천만 원이신 뒤에 아 그럼 2천만 원이시니까 5% 낮은 금리로 한 100만 원 정도 이득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출을 다 갚고 저희한테 다시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 갠디에 나가 저 실은 그냥 저 돈을 모아보면 그냥 1,800 정도이신 뒤에 저 2천만 원 저 대출 갚지에 넣으면 그냥 돈이 딱 어서 양 건디 200만 원 정도 그냥 어디서 양 빌릴 수 있어 마시게 혹시 저 오늘 대출금 갚으면 저 언제쯤 대출이 가능해 마씨?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인한테라도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갚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저 딱 30분만 빌려주려는 내용 하면 될 건지 네네 그러면 제가 저희가 좀 좀 이따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봤지 봤지 아 이제 반 이상 넘어왔어 지금 됐네 됐네 됐어 됐어 깨끗하다 깨끗해 우리 집 따라오면 막 좋아할 테니까 야 경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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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00만 원 빌려주시라 네 아니 200만 원이야 얘기를 믿고 주렁청이 있다니 영 잘못더라 아니 대출받때 너나 안 급해 근데 200만 원만 도시할게 한 저게 아니 돈이 필요하나 대출받는데 대출받땐 돈은 필요한데 그건 뭔 말일까 이거 아니 진짜 아 형님이 200만 원 이시냐 하면 이수면 이수다 어수면 어수다 그 말만 과른되니 이시냐 어수냐 그 말만 과무라게 아 나야 그 저 통장형 뭐 형 타오리 곱다 큰 각시신데 촤악 다 맥겨놔 버렸지 너 돈 안고 정매매해 나 이제 돈 필요 없어 나 우리 집사람이 다 이럴까나 야 그 지금 제수씨 어디이시니 뭘 그 다 나갔던가 아니 이런 각시 어디이신 것도 몰라 그냥 진짜 난형으로 처지카라 알았겠어 아이고 맥겨라 야 형님 형님께 아 저기 저 사고친다 또 이제 아 형이 미저붙어 형 야 야 제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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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 저 200만 원만 빌려줍어 더더더더더말고 딱 30분만 양 딱 30분만 이게 더더더더더말고 개 아 갑자기 무슨 엄마씨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따 이 형님 진짜 걸음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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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씨 창부형님 하시는 얘기 들었을까 뭐 200만 원 빌려주려는 거 맞지 에 아 걔는 뭐 대출받을 거라 돈 빌려달라는데 난 영에 영문을 못거라 아이고 아이고 개나님 이거 대출받는지 무슨 돈이 필요한 수가 아이고 곽곽곽곽곽곽곽 대완대출이라고 돈을 갚은 다음에 새로 대출받는 거 이게 정부에서 5% 밑으로 해그네 싸게 빌려준 데 나 이거 그거 허전한 200만 원이 부족하니 딱 30분만 30분만 빌려줘 30분만 빌려주면 될 거 아니 리사무소에도 그런 거 얘기 없대가 아이고 나 처음 들어봄신디 아이고 곽곽하기가 아니 30분만 200만 원 빌려주려는 것도 못 해그네 아이고 돼서 돼서 아이고 내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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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유 삼촌 아유 아유 저 성주 이거 보는 거 못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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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생이 도움이 안 되네 아유 아유 그거 갖고 빌려주라는 거 빌려주면 되지 그걸 그가 좀 허, 허는 수 없지 뭐 아유 진짜 이거 뭐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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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아 저예 아 200 못 구해도 일단 1800이라도 은행에 저 대출 갚아도구네 허전임수다게 아유 아뇨 아뇨 고객님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하루 이체 한도가 천만원밖에 안 되시더라구요 아 아 그 뭐 난 그건 잘 무릎주게 뭐 천만원밖에 안됨 수가 네 천만원밖에 안 되시는데 이걸 하려면 이틀에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대출 신청서가 늦게 들어갈 시태고 그러면 날짜도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업문들이 맞으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요 저희 은행에서만 정부 지원을 받는 거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은행마다 저희 은행 파견자가 한 명씩 있거든요 돈을 찾으셔서 그 파견자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바로 입금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예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예 아이고 에? 뭐가 나오네 아유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네 가면해도 이상하다 아 정부 지원이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도 남아실 건데 걔 왜이 뭐가 냄대가 나 아 이 형님이 뭔가 수상해도 수상하더라고 아까 이거 봐. 기존 대출 갚아야 정부 저금리 가능. 이 수법에 보이스피싱 당했다.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이고, 아까 그 형 손에 통장들 형이 있었게. 아이고, 좀 빨리 가봐야 돼. 아이고, 차 뭐야, 차 뭐야. 안녕하세요. 수험수다은행 김형범이라고 합니다. 강창모 고객님 되시지?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저 현금으로 이거 다 이거 뽑아왔니? 아, 일단 저 주구에. 출석에. 아니 이거. 이거 2천만 원 맞죠? 아, 예. 이게 2천만 원. 바짝한 걸로 지금 뽑아신데. 이거는 제가 각 은행 대출금 상환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하면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또 이제 대출을 다시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싸이만 하면 바로 대출되는 거지? 네, 맞죠. 빨리 하십사, 빨리. 예, 예, 예. 아이고, 걔도 이런 거 해 주나냥. 막 좋은 게 맛있게. 아니, 우리 집사람 저 강아님도 전세금 못 마련이신데 이것 때문에 확 큰 흔한 양. 아이고, 나도 막 펴는 여기 주스닥에. 아이고, 금방입니다, 이제 금방. 예, 예. 거의 다 작성해 봤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여기 체크하고. 예, 예, 예. 그럼 여기, 여기 쭉쭉쭉쭉쭉 체크하시면. 예, 대출 바로 되지, 양.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아니, 너 무사 마심. 왜? 야, 이럴 데려. 이거 잘 챙겨. 잘 입잖아. 야, 왜, 왜, 왜. 야, 이 자식아. 어디서 선량한 우리 초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사기를 처먹고 이게 그냥 확. 야, 야, 무슨, 무슨 사기 말이오. 우리가 오면서 경찰서에다 전화해 봐신 뒤에 이 추록 현금으로 줄에 넣는 건 다 보이스피싱이란 헙디다. 뭐? 보이스피싱? 경호고, 국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넣어서 마심. 아휴, 가자, 가자. 아이고, 이놈이. 야, 잡아, 저거. 저거, 잡아. 야. 아이고. 아, 걔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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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이시피 친구 하는 놈이라 나서.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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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똑하신 분이 무사. 속아, 속아.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아니, 저, 우리 집사람이 저, 전세금 빨리 해 주려 너고. 아이고, 괜찮수다. 경혜도 돈 안 잃어서 난 됐수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너네 두가 때문에 나가, 사랑이. 아이고, 고마워, 진짜. 아이, 경호구. 어. 제가 경보 씨 모르게 오백만 원까지는 해 드릴 수 있은 뒤에 그 이상은 저희도 힘들어 마시.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딴 데도 좀 알아봐야 될 거 담수다. 아니, 오 오백만 원 자락이나 해 줄 수 있어. 아이, 고마워. 본 사건은 저금리 대한대출을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는다. 보이스피싱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보이스피싱.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악덕 범죄입니다. 다들 보이스피싱 조심없어. 찾아가는 톡톡 카페. 아 반항 너무 좋아. 아 깜짝이야. 아 귀청 떨어지겠네.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아 이따까지 쫓아오나 마나 어떤 신창 처음 와봤어. 막 이렇게 막 질렁키멍데기. 그러니까 해안도로 유명하다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조금 멀긴 하니까 처음 와봤어요. 아 어떤 거 이쁘지 않은 거. 아 우리나라 아닌 거 같네. 근데 잠깐 잠깐 잠깐. 이거 뭐 서로가 의심해서가 아니고. 요즘 이거 상황이 상황인지라. 마스크. 일단 마스크부터 껴. 준비 완료. 아 완벽하다. 자 이제 토크하러 출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다. 수고하십시다. 고생하십시다. 이야 막을 잘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쁘다. 최근에 들으면 많이 이뻐지기 시작햅시다. 최근에 들으면 이뻐졌다는 말은. 이장님들로 한 막 굽게 해. 되는 말 남다. 아 그 자랑은 아니고. 예. 아 일단 우리 메뉴를 골라야 될 건데. 분위기 막 뛰어주는 분위기 막 뛰아또. 기분 좋게 해주는 기분 좋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하게. 행복 가득. 케라떼. 하하호호 에이드. 형님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넣고. 그러면 저 기분 좋은 날이나 기분 좋아하러. 아 아메리카노. 네. 기분 좋 아메리카노. 예예.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혼자 해보세요 이제. 잘 마시겠습니다. 예예. 어떤 과. 좋습니다. 홍원 기분 좋아하지 홍수가. 나는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저는 이제 이주민이라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신창리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풍차 해안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해가지고. 그냥 신창하면 풍차라고 저는 바로 연상이 되는데. 그 풍차 하면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은 것과. 아무래도 풍차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풍차에서 돈이 나와 마시. 저희 마을에. 마을 풍차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1년에 얼마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거 적자를 다 메꿨어요. 이제. 메꿨고 이제 흑자로. 아이고. 이거 효자구나. 마을 어버이날 행사 때라든지. 아이고. 그때도 마을 회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떡국 행사도 마을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년마다 그. 환경 면체육대회를 합니다. 예예. 그때도 마을 주민들 뭐 하다못해. 잠바라도 하나씩 해드리고. 아이고. 평상시에 한 200명밖에 안 나오는데. 잠바 준다 그러니까. 한 3, 400명 나와. 이야. 잠바가 모자랄 정도. 그러면 그거. 그 잠바를 입을 만한 계절이 되면. 동네 분들이 그 잠바 많이 입고 다니세요? 체육대회가 저희들 그. 홀수 년도 11월 첫째 주. 1월 날 하거든요. 그러면. 첫째 주 1월 날부터 한두 달 동안은. 전부 다 그 잠바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막 좋아했구나. 아이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가 체육대 하면. 다음에는 체육대 안 하는 해는. 장학기금으로. 또 2,500만 원을 집어넣어주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장학기금도 이제. 중고 대학 교육생까지. 매해 입학하는 애들한테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 이사왕 사는 사람도 다 주입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여기 살아요? 아니요. 학교만 졸업하면 줘요. 아이고. 마을 살림이 비슷하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안 해서. 6학년 때 전학을 와도? 네. 사회자님도 아들이시면 빨리 이사왕 그래. 우리 다섯 명인데 이게.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나 이사와 사켜. 나 이사와. 마을 살림이 되게 넉넉해졌네요. 많이 넉넉해진 거지.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꾸준히 그 돈이 또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요새 또 사냥을 못 하니까. 꽁하고 까치가 엄청 많아요. 밭에. 그러면은 지금 꽝폐치기다가 팡팡 소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소리 나게 한다고 민원을 걸고. 예를 들어 콜라기나 비트, 양배추같은 거 다 꽁이 먹으라는 말인데. 아니 그 어차피 생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장님이 어떤 그런... 그럼 과라봐도 넌 뭐냐 하면 난 낫다 나 이장이다 이장이 뭐 대장이라 이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야 새게 나오는데 이거 이장은 동네 심부름꾼 이야 참 이제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이거 큰일이야 서로가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이나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합의는 돼야지 공허구자 뭐 바당에서도 뭐 웃지 못할 일이 있어났잖아 이제 그 신경울공원에 지금 남탕하고 여탕 있는데 아 돈몰나오는 데까 크게 저희들 할아버지 때부터 여름에는 어디 밭에 갔다 오다가 그냥 맨들락 벗어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런 자리인데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바출소에서도 왔다 가고 면사무소도 왔다 갔는데 이게 민원으로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목욕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걸 지길 수가 그럼 그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뺏겨야 되냐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반대로 된 거 아닐까 놈이 목욕하는 걸 찾아가자면 그 사람이 경범죄로 걸려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바출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범죄 아니면 범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신고한다고 그런 것은 민원도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신경을 공원 목욕탕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조금 가림막을 조금 행해 그냥 지나가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도 필요 넣켜 가림막을 해서 돌탕을 높일까 아니면 마을회사가 좀 양보해서 발 담그는 것으로 만들까 근데 그거는 너무 아쉽다 사실 지금 주민들도 잘 쓰고 계신데 어른들은 아깝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캠페인으로 해 우리 이벤트를 하나 가만히 이장님이 기자가 되는 거 1일 기자가 대본 어디지? 아니 이게 줘가지고 이사 드릴게요 소감사 신창마을 관광뉴스 부경부 최진희입니다 소감사 최근 신창마을에 풍차해안도로가 아름다운 풍경으로 CF와 드라마, 영화 촬영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 현장을 좌용신 기자가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좌용신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용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다용신 기자입니다 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신괴물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신괴물은 여름철 마을 사람들이 멱을 갔던 용천수인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이곳에서 멱을 갔던 주민들을 관광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랜 풍습을 배려하지 않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황당해하며 제주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관광객들이 배려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괴물에서 다용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십시다 수고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까면 될까요? 이마만 머리를 36.2 정상이군요 감사합니다 정상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시켜볼까? 뭘로 시키고? 저는 아아로 부탁드릴게요 김은조 아메리카노 기아로 김은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환자 아니에요? 왜 이리 와? 확실히 기아예요 기분 좋아요? 네 그럼요 확실히 기아예요 확실히 신세대시기는 하나요 내나 저럴 줄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는데 기아라고 하니까 좀 젊어 보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그 해녀라는 게 쉬운 직업은 아닌데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고 요코다마는 어땠나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해녀를 또 택하신 거예요. 제가 물을 참 좋아하는데 물에서 수영을 배우거나 전문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스쿠버를 하면서 이제 뭐 수영도 배우고 첫 바다가 울진인데 너무 예쁜 거라 울진에서 에 물도 잔잔하고 시야도 막 트여 있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너무 좋은 거야. 예쁘고 그래서 미친 듯이 물에 들어갔죠. 대구 살면서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은 받아 갈 정도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좋아하다가 물을 따라 제주도까지 왔는데 왔는데 처음 딱 와서 스쿠버보다 물질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혼자만 왕 여자 혼자서 나 이디 탈구다 내 줍어. 네 이런 경우가 다. 아 무섭지 않음 제가 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저 마당이나 이런데 집에 앉아있으면 누가 이렇게 슥 보면서 지나가는데 처음에 깜짝 놀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아니 그런 거 있어 부모님 조금 친해지면 야 혜정아 문을 확 열어라 그러고.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뭐 대구 꽃집 벨룰롱 띵동에 기다렸다는 게 아니고 혜정아 이시냐 문을 다. 맞아요. 이시냐 문을 열어라 그러고. 뭔가 같이 들어오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깜짝깜짝 놀라고 했거든요. 4초째 신고는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아니 미군하게. 한 번 했는데. 개장님이랑 주변에서 왜 신고하니 동네 사람은. 모르니까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래 나 있어 이러면서 나가요. 삼촌 뭐 이러면서 나가. 이제 동네 어른들 왔다 갔다 오면 뭐 콜라비라도 하나씩 놔둬가고. 그럼요. 이제 마을 주변이 완전 되버렸구나. 저는 약간 저도 이주민이라 잘 모르는데. 해녀는 저 해녀 할래요 한다고 해서 해녀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못해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해녀 어떻게 됐어 내가 하려면 해녀가 될 수 있어. 물어보신 분들 참 많은데. 1번은 성격이 좋아야 돼. 인사도 잘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삼촌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내야 돼요. 소통. 맞아요. 소통이 돼야지. 다가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다가갔다는 생각 행수가. 아니면 이 마을 어른들이 먼저 다가왔다는 생각 행수가. 저는 제가 먼저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삼촌들이 저한테 먼저 왔다고 생각해요. 먼저 너 어디서 왔니부터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죠. 먼저 너 이름이 뭐니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먼저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해녀분이 먼저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행. 인사 인사. 나 인사 깍끗하게 하거든. 나 인사 깍끗하게 하거든. 나 인사 깍끗하게 하거든. 나 그렇게 배웠어요. 해녀들은 회의를 통해서 거의 만장일치제를 하기 때문에 누구 한 분하고도 싸우면 안 돼. 다 가깝게 지내야 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래 너 그러면 이 바닥 들어가서 물질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해 먹어. 반찬이라도 해 먹어. 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럼 진짜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보다는 진짜 공동체에 그냥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럼요. 저는 아무도 없이 혼자 왔잖아요. 이 동네에 연고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 제가 여기서 살려면 이 마을에 누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게를 하거나 다른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얘는 여기서 있다가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녀가 딱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해녀가 딱 되고 나니 아 내가 이 마을에 드디어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는구나 라는 느낌과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해녀가 나눴던 해분은 어떻게 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참 좋았거든요. 삼촌들하고 막 우르르 라이딩 즐기는 것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 스쿠버는 절대 숨을 참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계속 호흡할 수 있어. 물속에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해녀 일 자체가 호흡을 참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면에서 떠 있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 저희 물에 최소한 4시간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오니까. 한 3시간 정도부터는 약간 입질이 와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다음부터 너 오지. 너 오지 마. 다음부터. 좀 추운데. 근데 이제 삼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이제 다 따라 나가는 거긴 한데. 지금도 근데 솔직히 또 들어가도 또 힘들어.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에서 가면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런 거는 또. 맞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저희가 신창 바당이 좀 해안선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 육지 살면 그렇잖아요. 뭐 바닷가 이렇게 이렇게 물 빠지면 보이면 뭐하러 하나 들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손을 많이 대세요. 그렇잖아요. 고클이나 그거 절도인데. 근데 그거 잘 몰라요. 허락된 데서만 채취할 수 있는 거를 육지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바다는 누가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밤에 뭐 랜턴이나 혹은 물 빠졌을 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셔요. 돌 밑에 소라나 상게나 전복이나 해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업으로 하고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밭에 나무를 키우고 야채를 키우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저희 해녀를 이렇게 좀 보존하고자 유네스코도 둥지에 대고 관리도 좀 해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해녀가 생계가 돼야지 해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짠 짠. 자 여러분 코너 속 코너.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오늘은 박혜정 해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 오시는 분들 육지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는 제주도민분들. 저희 해녀가 계속 보존되고 하려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바다 오셔서 뭘 잡는다거나 돌을 둔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면 저희 생태계가 파괴돼서 해녀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저희도 이렇게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사드시길 좀 바라고요. 저희 제주도 뷰가 정말 예뻐요. 바다 뷰가. 구경하시고 사진에 담아 가시고 그래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36.2도 정상입니다. 요새 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막 들이댔시다. 예. 이따 오빠. 좋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 제가 표정관리가 잘 안 돼요. 바다 목장이 정확하게 뭐예요? 바다 목장 사업은 관할 어촌계 및 어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어업 행위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정해놓고 그 어초를 집어넣어서 그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이렇게 준 거죠. 아 자기 집들을? 업초를. 아파트를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와중에 바다 목장 내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중 테마 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체험 관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우리 시장님도 한번 배워봅 좀 하실? 맞아요. 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 배우러 어디 딴 데 갔다가 마음 먹고 갔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배탈이 나가지고 이게 수트를 입었다 벗었다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20번씩 가는데 그래서 한번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저 대표님 만났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아기가 있거든요 대표님. 몇 살부터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체험 활동은 아무나 와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대신 공기 탱크를 메고 호흡기를 물려서 저희가 이렇게 무거운 거는 저희가 하고. 아이도. 그 대신 깊게는 안 들어가고 얕은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다양하게 이제 물속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가족 단위로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겠네요. 많이 오세요. 요즘에는 많이 오세요. 우리 형 뒤에 보면 이것들이 다 스쿠버 장비들과 저기 저 위에 거 모자들은 우리 아기들 딱 씌워주면 딱 맞춰서. 너무 귀엽다.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나 맞습니까? 네. 잘 맞아.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그. 어울릴 만한 거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거 맞는다고? 여보세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피한 통입니다. 나. 와 꽉히. 어디서 어디서 가. 특별히 여기만의 특징이 이사마 씨. 수중 테마 공원이라고 해서 제주 바닷 목장 내에 돌하루방 이런 조각들을 넣어서 다이버들이 와서 사진 찍고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물속에. 네. 물속에. 돌하루방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하루방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데 막상 이거가 안 해보셨잖아요. 사실은 이 공간을 운영하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거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처음부터는 술술 일이 잘 되지는 않았을 때고. 오픈하고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의 성격이 어떠냐면 자기가 갔던 데를 대부분 다시 가기 때문에. 익숙한 데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오면 다시 오기꾸름은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오기에는 힘들구나. 아 날 진작 알았으면 나가에 꼬시는데 나가 진짜 아가씨가 싹 다 해줄 것 같아. 4년 동안 고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 5년 차부터는 막 엄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잘. 그러게요. 이제는 이제 스쿠버 개 바다 목장 모르면 간첩이죠.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포인트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포인트를 자기가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저희는 뭐 여의도 8배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여의도의 8배 및. 700만 평 정도. 7일. 이야. 한 일주일에 몇 명까지 받아볼 때가. 주말에 많이 받을 때 80명. 하루에? 하루에. 요즘에는 30명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너무 두때기 시장이 되면 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딱. 적정선에서. 바다 환경이 요즘 많이 변한다는 것.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것. 그런데 딱 한마개를 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주기적으로 정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이제 예민하게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거죠. 정화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하세요? 다이빙 하시는 분들 모아서 주기적으로 이 항내나 뭐 저희 또 바다 목장이나 이 수중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들을 좀 주워 나오고. 동시에 태풍이 이렇게 오고 가면은 해양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 다음 비닐. 비닐도? 네. 비닐. 그런 것들이 많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폐어구들.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정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 그게 어마어마할 거라 해. 배가 뭐 배 한 척에 하나씩만 데껴버려도 수백만 개가 될 건데. 쓰레기들 막 넘쳐난 거 볼 때 우리 대표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솔직히 창피하죠. 아 창피. 정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갈 데 없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좀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님 잘못도 아닌데 사실.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좀 섭섭하고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은 우리가 좀 횡가하시면 하는 건데 그냥 갈 수는 또 없죠. 제가 뭔가 내기를 해서 우리 조윤성 대표님이 이기면 우리가 청소를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조윤성 대표님이 혼자 하고 우리한테 차를 한 잔씩 대접해 주는 걸로. 좋습니다. 어떤 거. 콜. 정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남자는 힘. 팔씨름 아닙니까 팔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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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대 남자로 제가 팔목 잡고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엄청 정정정당하다. 세계 대결. 흥미진진합니다. 대표님 봐주지 마세요. 네. 각오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 오고 하겠습니다. 다음. 대표님. 하고. 바다 환경을 위해서. 어. 파이팅. 준비. 스타還 된다. 와. 고기 placing. 잡아. 와. 봐주지 마세요. 한번로. 아! 으악. 아이ší. 대표님. 빠 destro cô A B Y gi. 이야, 정말 나보다 쓰레기가 쓰레기가 장난도 아니네. 첫 쥐네. 아, 근데 어떤 거 구해? 아니, 우리가 지니까 이거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청소를 할 수 없는 게 아까 팔을 부상해 와가지고. 아휴, 빨리 가요. 아직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많아, 많아. 그거 하실 시간에 하나라도 더 주워요. 빨리 출발! 출발! 고! 이야, 이거. 우와, 이거. 이거 무슨 쓰레기 이거. 시키는 것까지 이게. 이야. 이 잠깐 이 사이에도 이 안에 이게.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이 저 바다에 뭐 이렇게 받침대 이런 것 같은데. 여기도 또. 잠깐 주웠는데 손이 꽉 찼습니다, 손이. 여기도 있는데요. 아이씨. 아니, 무슨 바닷가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지? 이게 뭐야? 어우, 플라스틱이네. 이게 뭐냐? 여기 다 있네 아주 그냥. 아이, 뭐 좀 귀찮고 힘들긴 해도. 어쨌든 깨끗해지니까. 아이고, 보람은 있고 기분은 좋네요. 야, 뭐 인수가. 자기를 흡수해. 네, 알겠어요. 여기 좀 치우고. 너무 많아요, 너무. 아, 여기가 쓰레기를 좀 집합해 놓는 거야. 이거,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런 거 봐, 이거 양시멋이. 예. 뭐가 난 거 이거 분리수거 행위에 놔야지. 가단 이래강 톡 대께던가 보라 생각이야, 이거. 에이, 사람들도 참. 아우, 사장님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뿌듯한 건 있다. 이건, 이건 뭐 거야, 이거. 몰라요. 뭐 거면서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저, 어디 정복 양식장에서 온 거 담다, 이건. 야, 정말. 우리 이거 쓰레기 절대 버리면 안 되쿠다. 정말 양심적으로 아까 봤지, 야. 뭐가 난 거 그대로 가. 가장 가. 아이고, 참. 우리라도 이제 버리지 말게. 약속. 다음부터는 이겨주세요. 네, 뭐 거면 속았으다. 네, 속았으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픽스커피에서 커피 선품권을 드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